1시간 후.. 이 날을 다 먹으러 가는 날 아는 라면에 전원을 했다 겉에 사서 이기있는 건 아 모양의 밥 전원이나 먹는 차라리 라면을 다 먹게 된 뒤 속면을 다 먹고 잘 먹으려다 이기 SM1 라면이 onder 아까 만들어라 아깝다 고마워 문을 다 먹으면 집중 할아버지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데 아, 그거... 비판을 놓고 발은 안 먹어야지 다 먹었다! 맛있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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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어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계란, 계란 찜찜에 찜찜 어떻게 해요? 계란 풀어서 물 조금 끓으면 되는데 기르지 말까? 소금, 소금, 소금. 참기름, 소금. 됐어, 됐어. 소금, 소금, 소금. 소금, 소금. 오, 맛있겠다. 주황자다, 주황자. 소금, 소금. 소금,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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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타는 애가 나아? 어? 야 이거 왜 벌써 타냐? 불이 약간 쎄네? 죽였어요 지금 타 타 타 응 타 계란찜 탔네 이런 자 큰일 났네 아 이거 먹냐? 탔네 장난 아니네? 계란 망했어 망했어 이거 아무도 못 먹어 이거 어떡해? 큰일인데 어떡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어 어떡해 꾸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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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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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일어났어 아 잠시 많이 쁙잤어요? 어머, 날씨야 돼? 너무 좋아요. 뭘 먹을까? 뭘 먹을까? 김치찌개 하려고 그랬는데 김치가 없어. 고기도 없고. 아니, 다른 거 해 먹자. 할 게 없어요, 재료가. 자, 그럼 우리 계란 있잖아, 우리. 계란. 아니, 계란찜을 해놓으려고 했는데. 냄비가 타서. 했어, 기도를 했는데. 어떻게 됐나, 밥. 계란찜을 하려고 했는데. 완벽하게 탔어요. 이게 뭐지? 계란을 다 썼니? 하나 있어. 계란 하나와 김치 하나. 잠시만요. 계란 하나와. 참치 하나. 참치? 참치. 양파가 두 개 있고. 응. 아, 미역이 있어. 미역? 응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오병이어의 기적. 오병이어의 기적을. 만들어 보지요. 휘빵샬. 아, 이거 뭐 하면 되겠구나. 아, 저거 하면 되겠구나. 미역국 저거 먹고. 미역국 먹고. 아, 그 선생님. 너무 잘하다가. 괜찮을 것 같은데? 와 물도 없네 이제 다 정말 솔드아웃이 됐다 네 모든 게 다 탕진 와 진짜 이제 기름도 마지막이다 물도 없고 기름도 없고 곡관이 텅텅 비어가는 게 아주 흐뭇해 여기다 참치를 이렇게 어 참치 볶음 하자 오 여긴 참치가 좀 신기하다 물에 담가져 있어요 어머 살이 있는 거겠지? 좀 퍽퍽해요 근데 먹어볼까요? 물 참치 참치 맛은 참치 맛이야? 네 근데 뭐랄까? 싱겁다 살짝 물에 들어가 있어서? 응 좀 그렇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? 맛있어요? 언니 양파 남은 거 넣으실래요? 응 여기 넣자 모든 재료 투하 와 우와 언니 참치랑 양배추랑 볶아서 드셔보셨어요? 나 처음 봐 나도 나 언니랑 있으면서 처음 먹는 음식 되게 많아 너무 많아요 그렇지?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응 우와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오 미역국에 넣을까? 오 굿 그러면 되겠다 응 어떻게 그런 게 있었지? 저기서 찾았지 그냥 넣으면 되나? 오 그거가 많이 들었나 본데? 오 비주얼이 진짜 그냥 비주얼이 황태 미역국이야 오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좋습니다 그냥 밥 말아 먹으면 끝날 거 같아 응 먹어봐봐 뜨거울거든? 뜨거워 맛있다 이제 밥만 다 되면 밥 야 한 솥이네 야 내일까지 먹어도 되겠다 이거야 반찬도 드실 건가요? 네 먹어야죠 살짝 꺼낼까요? 다 먹어버리죠 응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응 응 아 뜨거워 음 아 뜨거워 이거 부가 끓느니까 저걸로 진짜 끓는 것보다 나은데?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잡아줄게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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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장하는 것 같아 응 맛있다 맛있다 해장하는 것 같아 응 고추 고추 있는데 매콤해 응 맛있어 맛있다 음 고추 있는데 먹는 거야 맛있다 아휴 이제 사람 돼야지 세수하셔야죠 형님 응 오케이 세수하고 화장할 거야 오 세수하고 화장할 거야 오 와이너리 간다고 멋내고 원피스 입어야지 원피스 입어야지 진짜로? 옷이 없어 나 없는데 큰일 났네 세수하고 화장하는데 한 45분 걸리고 혓단장을 그렇게? 그렇게까지? 결과를 두고 보겠어 뭘 한 거죠? 달라진 게 없는데요 언니 아니요 아니요 화장품도 가져왔어요? 라이너 이런 거? 어 해보자 화장 좀 해보자 저 언니 지금 하하하하 저희도 빨리 해야 돼요 하나 있어 봐 재빠르게 준비를 해야겠군 아 치마 입었다 아 치마 입었다 배운 게 있었네 아 예뻐 컷 아 찍지 마요 할머니 언니 너무 귀여운데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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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날 October 4 10 10 10 10 10 11 12 12 13 13 12